방탄소년단액이 2016년은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였죠 저희 이제 윙수앨범으로 하고 가수 최초 필부드 앨범 차트 26위 전세계 98기구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운데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포즈 먼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녕하지 마시고요 유니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좌측 한번 봐주세요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멜론 뮤직업 워즈 더 비기닝 방탄소년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6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뜻깊은 게 뭐냐면 역대 한국가수 최고 성적이에요 예 그만큼 많은 우리 팬들이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해외팬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기씨 아 휴가씨 저희 아무래도 저희 해외팬 여러분들과 또 한국 팬 여러분들이 저희 방탄소년단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곧 투어를 시작하는데 저희 도답하고자 멋진 무대로 꼭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의 멋진 퍼포먼스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마라 퍼포먼스 있나요?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의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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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함께할 멜론 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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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어서 멜론 매직 어워드 더 비기닝을 찾아주신 분 어?! 어? 어이? 어? 알하ром 조용한 우리 시황장 우리 시황장 우리 시황장 수 Kun 자막 쌀요 우린 이 살아 shel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